아, 집 알아보러 갔더니 바로 며칠 전에 딴 사람이 와서 계약했다 그러더라구요. 도끼 형님 아래층 혹시 303? 어떻게 알았어요? 설마 김두희 기사님 집 밑에 새로 이사왔다는 사람이... 맞아요. 저예요. 아, 뭐야! 아, 옹기장님! 나랑 바꿔. 뭐야, 왜요? 원래 거기서 샀어요. 그럼 김두희 기사님이 공평하... 어, 그래요. 그럼 제가 좀... 기어들기가... 아휴... 착한 옹기사님 할래요? 그래요. 다시 들어갈 건데 잠깐 나온 거예요. 죄송해요. 아휴... 감사합니다.